한국국토정보공사 어 왜 안들어가지 됐다 됐다 아 이거 안 뚫린 것 같은데 아 오케이 색깔 벼란다 제가 지금 세번째인데 세번째 다 실패했어요 지금 안되겠다 꼬리로 갈게요 꼬리로 해주세요 꼬리로 해서 심해 한번 해가지고 보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쏘아빠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영상에 제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영상인데 그 문제점을 좀 지적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앞으로 저 카카오톡 아이디를 제가 알려드릴테니까 싹시하시다가 심해하던가 손질할 때 잘 모르시는 분 뭐 가을이나 장어를 하실때 영상으로만 봐는 도저히 모르거든요 그 문제점을 제가 지적해주면 아주 쉽게 손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제작해서 드릴거에요 제 카카오톡 아이디로 손질한 영상을 보내주시면 그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피드백을 해갖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시작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방금 전에 그 영상에서 문제점이 뭘로 보였었나요 심해가 왜 안됐을까요 심해 옆 찔러서 느끼는 심해는 심해가 됐을 겁니다 근데 보고 계셨지만 송곳이 그 큰 5자 6자가 되는 참돔에 송곳은 요런걸 썼어요 길이가 짧아요 그러면 콧구멍으로 넣어서 꼬시면 아이고 야 가만히 좀 있어봐라 아이고 가만히 좀 있어봐라 콧구멍을 찔러 넣었을때 또 옆선 옆선 시작하는 부분 이상을 찔러 넣어야 돼요 이 송곳은 콧구멍을 찔러 넣어서 옆선 이상을 가죠 이렇게 근데 얘는 보세요 죽일순 있어요 이케심에 까진데도 심해짐에 가는 요걸 집어넣기 위해서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찔러서 딱 세운 다음에 자 이렇게 찔러습니다 자 이게 다 찔러요 다 들어갔죠 근데 와이어는 신경까지 안갔기 때문에 막혀서 안가요 이 송곳도 좀 얇아서 초어분들은 또 힘들거든요 자 안 들어갑니다 근데 굵은 송곳으로 굵은 송곳으로 찔러서 입을 쫙 벌리죠 이게 지금 여기 간에 시작되는 부분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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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돌돔 자연산이에요? 네 조금이라도 자연산 이렇게 색깔이 확 변하죠 자 이렇게 심하게 시키면 됩니다 아주 쉽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점은 송곳이 짧고 얇았기 때문에 이 관까지 통과를 못해서 그런거에요 자 일단 피를 빼놓고 자 그런거 작은거 할때는 됩니다 작은거 할때는 한번 해볼래? 응 우리 애가 가르치고 있는 자 소리 좀 더 와서 속도가 조금 더 조금 더 위로 가야지 그치 더 위로 구멍을 찾아 그렇지 어 여기 여기 어 안했다 융이한테 물어봐 경혜야 융이 불러봐 네 산달삼 7명 있는데 한번 했다 에이 여기 됐다 또 간 찔러야지 여기 여기 어 저까지만 하고 여기 여기 나라카노 사자 사자 구멍을 너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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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해서 찔러 응 그렇지 아 잘합니다 이렇게 동네에서 손을 가렸어 카메라 값도 좀 기념해서 이렇게 다 보여주네 이렇게 아 잘 찾았어 첫날 좀 아유 자 숭어는 숭어는 이렇게 바로 갑시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곱창이 고춧가루 고춧가루 lost PGD3 абсолютно 고춧가루 양을 많이 들이면서 사격을 짜고 이게 너무 심하다 짜자, 이것도 굽뿌라 삶의 전투 뜨거움 고춧가루 젤리 고춧가루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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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로 고맙습니다. T-Segana 온질이 이렇게 강났습니다 kl-L-Segana 롤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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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짜리 돌돔 자연산 한마리만 만원짜리 돌돔 자연산 한마리만 자 껍데기 네 네 껍데기 베끼는 것도 아주 초보적인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보적이네 초보적이네 전문가들만 하는 것만 보여주니까 동상 보고 그 자료 하려니까 힘든거에요 맨날 하는 사람하고 어쩌다 한마리 잡아서 하는 사람들하고 하는 방법이 틀리거든요 톤을 뜨는 거는 다 알아라 누구나 알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촬영을 하고 있어요 갈비뼈 발라내줘 이쪽 방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 힘을 주면 안되고 흔들어서 그리고 좀 쉽게 벗기려면 여기 끝에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 막은 어차피 나중에 다 제거할 거니까 이 상태로 뜨고 이쪽 방향은 이렇게 하면 살이 낡아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덜어주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이만살나옵니다 수율이 좋겠지 아무래도 수율이 이렇게 하면 잘나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잘라주시고 보통 저는 뱃살하고 뱃살 분리하고 바로 여기 껍데기를 벗기는데 어... 초보분들은 다르게 하세요 이렇게 뱃살 분리하고 여기서 한번 더 분리하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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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리하세요 손 왜냐하면 이 상태로 바로 뜨면 여기서 이렇게 접히면서 이 부분에 접히기 나기 때문에 뱃살은 분리해주고 요거는 넓기 때문에 초보도 하기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이렇게 요막은 그냥 장갑끼고 벗겨버린 거 하나 더 겨울에 오십시오 겨울에 와야 맛있는데 지금은 히라스 어? 지금은 히라스 처리라고 히라스 처리 히라스는 처리다 히라스 망언 아니고 히라스 이렇게 오늘 하라는데 내일 쉰다고 안하네 이렇게 이렇게 히라스 처리 히라스 처리 히라스 처리 히라스 처리 그냥 벗기 지금 상당히 힘들어요 날이 어느정도로 잘되는지 잘가라는지 너무 또 잘되어도 안되고 야스리 그냥 야스리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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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시고 반대방향으로 살짝 주세요 잡은 다음에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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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칼을 눕히세요 칼을 눕히세요 칼을 눕히다 보면 껍데기하고 살의 경계부분에 기름층이 있어요 기름층 거기서 초보분들은 칼로 움직이지 말고 잡고 딱딱 비스듬히 세운 다음에 칼로 꼬리를 아이고 칼이 너무 잘됐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니까 초보적으로 하려니까 힘드니까 병무칼을 잘라줍니다 병무칼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막나면 이렇게 칼은 가만히 있고 당기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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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겨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벗겨집니다 그중에 뭐 조금씩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조려내 주시면 되거든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끊겼다 싶으면 여기서 찾아가지만 반대방향으로 잡고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해서 이렇게 똑백 비키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하면 됩니다 이렇게 찾은 다음에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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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껍데기가 껍데기 벗겨지죠 저는 이제 맨날 그렇게 안하니까 제가 이 방법은 더 초보같은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 쉽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싹싹싹싹 밀어서 천이 되면 천을 만나면 이렇게 칼은 가만히 있고 칼은 고정만 시킵니다 이렇게 딱 벗겨지죠 꼭 명숙해지면 명숙해지면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쉽게 벗겨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뱃살도 뱃살도 빼기는 찍히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힘들 필요 없이 딱 잡아놓고 쭈음 이렇게 쉽게 벗겨진다 쭈음 쭈음 일어버려 딱 이제 썰어보겠습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렇게 쓰이는 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쓰이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쓰이는 강성돈은 조금 더 얇게 참돈은 강성돈보다 식감이 조금 부드럽기 때문에 조금 두껍게 사장님은 부끄러운거 좋아하세요? 여러분이랑 드시니까 어떤 기호에 맞춰요? 사장님 혼자서 드시는거면 두껍게 입맛대로 드십시오 좀 더는 도시락에 따놓으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썰어도 되는데 진짜 진짜 잘 쓰리지 않으면 똑같은 간격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럼 접시에 놨을때 모양이 안 이뻐 이렇게 하면 대충 해도 마지막 모양은 두께가 비슷해집니다 초보분들도 거의 비슷해져요 이렇게 넓이 간격이 이렇게 하시면 정확하게 뭐 5mm면 5mm 이렇게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팔이 엄청 잘 들어야 되고 팔도 잘 들어야 되지만 이렇게 우스기리라죠 우스기리로 쓸 때는 살이 위로 올라오면 겉에 면이 도마에 붙게 하는게 훨씬 더 모양을 이쁘게 쓸 수 있습니다 더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영상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쓰는게 정확하게 더 똑같은 모양을 유지해서 썰어지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 하고싶은대로 하면 됩니다 틀렸니 다르니 다르는건 아니고 틀렸니 이런 말은 잘못된다 그리고 이렇게 썰어서 드시는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희집에 오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썰어주면 됩니다 중독된 sting 눈으로 배우고 손으로 익히고 그러면 안 까먹죠 그러니까 손으로는 금방 익히게 되더라구요 눈으로 볼게 부섭다고 그래서 서당계 3년이라는 말이죠 서당계 3년은 어차피 개지만 그래도 어차피 개? 어차피 너무 그렇다 어차피 그렇나? 하하하하하 제 중에서는 제거가 된다 어차피 개가 말이잖아 대각먹으면 사람 될 수 있나 이렇게 완성됐어 관절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집에서도 맛있는 해를 드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을 바로바로 이렇게 피드백해서 웬만하면 올려드릴테니까 제 카톡 아이디는 밑에 설명란에 넣어드릴테니까 카톡으로 그 영상을 찍은 다음에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 한해 심해하는 법 손질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